유니버스의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많은 자료와 사전 조사를 통해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녹음을 진행하고 녹음한 소리에 거슬리는 부분을 보정합니다. 이제 2차원 애니메이션 또는 3차원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코딩을 해서 영상으로 구현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직접 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로 밤을 세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유니버스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영상과 더 큰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니버스는 작고 외로운 우주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의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실 때마다 유니버스엔 여러분의 고요한 행성이 더해집니다. 여러분의 행성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영상의 엔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불 멤버십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에겐 유튜브 아이디와 함께 레드불 소행성을 유니버스에 더합니다. 스타더스트 멤버십은 유튜브 아이디와 함께 빛나는 작은 별을 만들어드립니다. 행성 멤버십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에겐 유튜브 아이디와 함께 가상의 행성을 우주에 추가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날 때마다 행성의 작은 위성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수만큼 유니버스 항성의 부피는 커집니다. 위니버스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처럼 멤버십으로 영상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